안녕하세요. 다산이디 전병칠 원장입니다. 주제가 조금 생소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가기술자격증시험 객관식 사지선나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공부를 해야지 무슨 찍는 얘기냐고요? 아니죠. 공부를 해도 모르는 문제는 찍어야죠. 그래서 보다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내가 조금 의아해 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시험을 만약에 보게 될 때 혹은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찍으셨나요?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연필 굴리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연필에다 이렇게 번호를 써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답일까요? 알아맞혀주세요. 딩동댕동이라고 하는 그런 왕봉식, 왕복식 랜덤 샘플링도 있죠. 예전에 영심이라고 하는 만화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찍는 방법도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통계에 기초한 찍기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찍는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지선다형 보기가 4개라면 각각 출제되는 비율이 25%씩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조금 적게 나온 비율의 문제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본 어느 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번이 많이 답이 나왔다면 다음에 찍을 때는 4번으로 찍으십시오. 그러면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것이 맞으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은 무엇이냐면 각각 1, 2, 3, 4의 출제 답안 비율이 균등분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균등분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전기기능사 시험의 경우에는 총 60문제가 출제되는데 각각 1, 2, 3, 4의 답안이 15개씩 서로 고르게 같아야 된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균등분포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습에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기능사가 시작된 2006년도부터 CBT 시험 직전까지였던 2016년도까지의 총 11년도의 모든 답안을 모아봤습니다. CBT 시험이 있었던 후부터는 이 개개인마다 시험 치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6년도 1회 답안, 2006년도 2회 답안, 2006년 3회, 4회, 2007년, 8년, 그리고 여기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도까지 제가 다 모았습니다.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보고 11년 동안을 모았더니 44회 분량의 답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회 60개를 시험 보기 때문에 약 2640개 정도의 제가 답안을 분석해 봤습니다. 각각 회차별로 있는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이 문제의 번호를 제외하고 답만 이렇게 모았어요. 답만 모으니까 예를 들어 2007년 2회는 3, 3, 2, 3, 2, 2, 4, 3, 4, 3 예를 들어 2009년 3회에는 1, 1, 1, 4, 1, 1, 1, 3, 1, 2 이렇게 쭉 나오더군요. 저는 그렇게 총 11년치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몇 가지 제가 오류값에 대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중복 답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답을 처음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좀 잘못됐거나 혹은 문제가 잘못돼서 전황 답안 처리한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걸 데이터 클리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클리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이터 클리어링을 통해서 처음에 산업인력공단이 답이라고 했던 답안으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분석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로 각각 회차별로 출제의 빈도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6년도 1회에서 1, 2, 3, 4번에 출제가 된 비율을 제가 이렇게 빈도수를 나타냈는데요. 1번이 답인 경우에는 총 9문제였었고 2번이 답인 것은 15개, 3번이 답인 것은 22개, 4번이 답인 것은 14개가 됩니다. 만약에 균등분포라면 15, 15, 15, 15, 15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번이 답인 경우에는 무려 22개였었고요. 1번이 답인 경우에는 9개로 이미 균등분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06년도 2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4, 14, 16, 16으로서 거의 비슷했었으나 다시 06년 3회에 가서는 19, 9, 11, 21로 9개와 21인 각각 2번과 4번의 답이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죠. 06년도 4회에서는 조금 균등분포에 가까워졌으나 07년 1회에서도 다시 역시 2번의 답은 19개였던 반면 3번의 답은 10개였습니다. 07년도에서는 1번이 17개였고요. 07년 3회에서는 3번이 답이 19개였습니다. 07년도 4회에서는 2번이 18개, 3번은 13개로 오히려 이제 3번이 더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08년 1회에서는 2번이 18개였고요. 08년 2회에서도 2번이 18, 08년 3회에서는 1번이 19개로 1번이 또 가장 높았습니다. 08년 4회에서는 1번이 20개였었죠. 자, 이렇게 09년도, 그 다음에 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6년도까지 다 전원 분석을 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값이 가장 큰 것 이제 우리가 최빈도라고 이야기하겠는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가 색깔을 한번 딱 넣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넣어서 강조하게 되면은 06년 1회에서는 3번의 답이 가장 많았고요. 06년 2회에서는 여기서는 3번과 4번이 동수 자, 여기서는 4번, 2번, 2번, 1번, 3번, 2번 자, 이렇게 매 시험을 볼 때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답의 비율도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08년 1회에서도 역시 2번, 2번, 1번, 1번이었고 다음에 09년도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4번, 1번, 4번, 1번, 그리고 4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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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3번, 1번 자, 그리고 12년도로 넘어와서 4번, 3번, 3번, 1번, 2번, 2번, 1, 2번, 그 다음에 3번 2, 3, 3, 4, 그리고 3, 1, 1, 2, 4, 1, 4, 3, 3, 3번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트렌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험에서 특정 답안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찍을 때 균등분포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찍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거기서부터 가설부터 균등분포라고 하는 가설부터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10년 1회 같은 경우에는요 4번은 7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3번은 무려 25개가 되는 것으로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런 곳에서 우리가 찍을 때 답을 찍을 때 균등분포로 생각했다면은 또 잘못된 오류를 택할 확률도 아주 높겠죠. 그래서 최종 만약에 표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총 2600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답이 가장 많았느냐 답은 3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평균 2640개니까 나누기 4 하게 되면 660개가 되는데요. 660개를 평균으로 했을 때 3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1번과 4번은 평균보다 오히려 더 작은 값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만약에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찍을 때 잘 모르면은 3번으로 찍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회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값을 향해서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과연 1, 2, 3, 4가 골고루 퍼져 있을까? 혹시 이 문제는 최근 경영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공부를 하실 때 이외의 고민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 분석, 답안의 분석, 최근의 경향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역할을 맡겨주시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학습하시는 데에 온 정성과 시간만 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을 때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내가 여러 개 찍었는데 내가 4번 답이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4번으로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도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게 다 맞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게 다 맞다면 그 다음에 찍을 게 확률상 확률상 내가 많이 고른 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도 잘 없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모두 다 맞출 확률은 그렇게 또 높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제가 전기기능사의 예로 알아봤는데요. 총 11년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사지선다형에서 1,2,3,4의 답은 균등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25개, 최소 7개까지 각각의 보의가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사지선다형 혹시 답안을 분석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직접 시간을 많이 들여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말을 하는 강사들의 대답은 이제 틀릴 확률이 더 높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또 이와 관련된 데이터로 역시 반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승전 공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찍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급적 정석대로, 정도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합격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